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퓨일처상에 빛나는 도리스 카운스 굿인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시간이고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최고의 자기개발서 중에 하나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리더십의 본질, 올바른 리더는 어떠한 태도와 자질이 필요한가, 그리고 올바른 리더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명정입니다. 오늘은 링컨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이제는 시오더 루즈벨트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괴롭히고 망치는 주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는, 테디가 시오더 루즈벨트입니다. 테디는 하버드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뒤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버드 졸업생으로 테디의 입학시험 준비를 도와주었던 아서 커틀러는 테디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했다. 쉬는 시간에도 그의 손에 든 최근에 발간된 연구 명작이나 난이한 자연사 서적이 들려있었다고 말했다. 테디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학과 역사, 과학, 수학 등을 공부하는데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리는 준비 과정을 2년 만에 끝냈다. 한 동료의 표현을 빌리면 테디의 남다른 집중력은 지붕이 무너져 내려도 한눈팔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과제도 미루는 법이 없었다. 테디는 미루는 습관을 죄악시했다.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미리 준비하며 불안감을 터쳐냈고 이런 습관 덕분에 동료들보다 수년을 앞설 수 있었다. 결국 테디는 모든 8번의 시험을 쉽게 통과해 하버드에 입학했고 방법까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주려시 남길 수 있기를 바랐다. 시오도 루즈벨트가 죄악시한 습관이 뭐라고요? 바로 미루는 습관. 시오도 루즈벨트는 미루는 습관을 죄악시 했고 동시에 반대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부는 말미암아 경쟁자를 수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 한 가지는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크게 죄악시라고 했지만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 미루는 습관이 없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 파트너 신은준 박사 말고는 보기 힘들어요. 이것저것 미루는 것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이 미루는 습관에 워낙 경고해가지고 제대로 해낸 게 없고 계속 미루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퀄러티가 더 좋을 수도 없고 그리고 중압감 때문에 그걸 미루는데 중압감은 더 가중되어 오고 그렇게 해서 실패가 누적되면 무력감도 오고 그렇죠? 무력감이 오면 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럼 또 무언가 미루게 되는 그런 악순환 그래서 제가 20대를 정말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미루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시어도 루즈벨트의 삶을 본받아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가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없애는 시간을 그런 계기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모두에게 완벽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7가지 정도거든요. 7가지의 어떤 미루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동시에 활용해도 좋고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봐서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잘 미루는 사람 중에서도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약속한 건 잘 어겨요. 그래서 저는 저전적인 한량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상당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책임감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또 내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내 자신한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혼자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파트너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한다 할지라도 혼자 독서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해요. 약속을 해요. 나 독서를 이렇게 하겠다. 글쓰기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본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타인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한 주에 항공원을 싣고 있고 설평을 쓴다 했을 때 이상하게 본인 스스로에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대신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엄청 원래 이렇게 타고나기를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타인과 결부시켜서 자기가 책임감을 발휘하게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을 안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할 때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는데 같이 일할 때는 잘 됐어요. 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은 이게 회사 일을 하는 건 뭐죠? 누군가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안 하면 그냥 팀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건 내가 무조건 해내됩니다.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미루는 것도 바로바로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을 했을 때 어떻죠?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미루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은 이 책임감을 활용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활용하라. 혼자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미루는 습관을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 두 번째로는 물질적 인센티브에 민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해 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미루었을 때 확실히 처벌을 내리고 미루지 않고 성공했을 때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나한테 예산상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있잖아요. 나의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의 스스로 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그 기간 중에서는 그걸 없앴을 경우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준다 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미루는 습관을 일정 기간 없애면 그걸 주는 겁니다. 과감하게 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좀 비싼다 하더라도 그게 좀 비싸. 평소에 좀 살 업무가 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약속된 시간 안에 중요한 걸 미루지 않고 해냈어. 미루는 습관을 많이 없앴어. 그러면 내가 사는 것보다 그걸 없애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질적 보상을 준다. 이걸 세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거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을 내리는 거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덜 쓰게 한 달지 아니면 내가 원래 사야 될 수 있는 것 절대 사지 않는 달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언제 기념을 살 거였는데 그걸 삭제한 달지 등등 본인 스스로에게 보상과 처벌을 처벌을 그 측정을 함으로써 내가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걸로 활용해라. 성공하면 물질적 보상을 실패하면 처벌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인센티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무기력 혹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미 무기력에 빠져서 뭔가를 하기 힘들어.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뻔히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작 자체가 쉽진 않지만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작은 성공을 맛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걸 해야 할 거에 대한 수준을 많이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미루는 것이 많아 그때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 만만한 것도 기준을 낮춰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만만한 것과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되게 작겠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을 하나둘씩 해나갈 때 어떻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력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과 두려움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성공을 맛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무기력에 빠져서 두려움에 매몰돼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더니 했는데 조그만 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럼 애들어서 책을 읽는데 내가 원하는 거 책 한 권 읽고 싶어. 근데 내가 무기력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휩싸여서 아예 독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기피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딱 10페이지 20페이지만 있는 겁니다. 10페이지는 읽을 수 있잖아요. 뭐 10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10페이지 읽어서 쭉 된다면 그 다음에 20페이지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게끔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 10페이지에 읽는 게 100배 낫고 100배가 뭐네요. 무한대로는 좋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무기력이나 두려움에 있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루는 것 중에 가장 만만한 것 그것도 아주 기준을 낮게 잡아가지고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미루는 습관을 없애도록 해보자 라는 걸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두려움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이용하냐면 한번 여러분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이걸 미루고 해내지 못했어. 해내지 못했을 때에 나에게 예상되는 내 미래의 상이 있을 거야. 미래의 상황. 그 상황을 적습니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공부를 하는데 오늘 내가 몇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미뤘어. 미뤄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냥 상황이 있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것들을 눈으로 봅니다. 때로는 읽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상상을 자주 하세요. 상상을 자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있죠? 내가 미래에 할아버지 할머니 낸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어떻죠? 연금을 잘 부어요. 미래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미래에 내가 나이 들어서 저축 돈이 필요하지 그러려면 지금 저축해야지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아바타가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짜로 나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가 미루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뭐 어떤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루고 싶은 마음에 있었을 때 내가 썩었던 거를 한번 읽는다 할지 그래서 내가 잘 이거를 눈에 볼 수 있게끔 딱 붙여놔도 되고요. 아니면 상상을 잘 해가지고 내가 미루었을 때 그 상상을 딱 생각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내 최악의 상황 암울한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바꾸는 순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순간 준비가 쉬워지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은 미루는 게 쉬워지는 거지만 이거를 없애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독서하는 것이 전혀 습관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독서하는 습관이 들었을 경우에는 독서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두려움을 이용하십시오. 내가 이걸 미뤘을 때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로 희망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미루를 미루를 이걸 내가 해야 될 걸 마땅히 했을 때 올 수 있는 최고의 상황 제가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를 미루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참 내가 타협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50대 생각한 제 모습이 있어요. 50대는 최고 최소 3개 구원을 하고 싶거든요. 영어는 제대로 못하지만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하나 내가 제가 일도 해나가면서 틈틈이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50대 됐는데 지금 준비 안 50대 됐는데 내가 꿈꾸었던 것이 아닌 50대가 되면 조금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50대 그때 이렇게 3개 구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산티아고 여행을 갈 때 저는 교회 다니지만 산티아고 는 카톨릭 스페인은 카톨릭 이니까 카톨릭 에서 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 하고 그 신부님이 어떤 성당 에 비밀 공간 에서 저희와 같이 여행객 들 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산티아고 여행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이 4개국 으로 하는 거예요 4개국 으로 미사를 인도 하는 거예요 한 50대 60대 되신 분 인데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신부님 나이 정도 됐을 때 3개국 하고 하고 싶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 하면서 내가 이걸 밀었을 때 그걸 얻을 수 없지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 물질적 인센티브 처벌과 보상을 따박따박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미루지 않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루지 않고 이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잖아요 그 이득을 정량화시켜 먹는 겁니다 돈으로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있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한데 내가 6개월 동안 하루를 돈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걸 하면 돈을 버는 건데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잃는 거야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우리 신박사님과 자주 얘기합니다 막 되게 힘들어 했는데 형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얼마인지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그럼 이거 해야지 힘들지만 해야지 정량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는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딱 하루에 했을 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량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내 생각은 안 되더라도 억지로 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다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버는 거야 하지 않으면 이거 돈을 날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미련승을 좀 없앨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제가 제가 자주 활용하는 건데 저는 올빼미형 입니다 보통 아무게 없으면 밤 늦게 자고 일찍 일찍 일어나는데 그건 있어요 제가 밤에 말똥말똥 한다 할지라도 하루종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똥말똥 하지만 컨디션이 최고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저한테 최고의 컨디션은 언제냐면 일어나고 나서 잠이 깼을 경우에 뭔가 최초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걸 밀었을 때 이거 미루고 싶지 않다 이거 하나만큼 내가 해놓고 싶다 한다면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한 5시나 6시 이렇게 5시나 6시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찍 일어나는 자체가 되게 사람을 뭔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어 뿌듯해 일찍 일어났네 그리고 그거를 1번을 하는 겁니다 1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어느 상쾌함 이 내가 그 일을 할 때 되게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기 싫었던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가가 글 쓰는 게 좋아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글 쓰는 거 정말 힘듭니다 특히 책 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도 두려워요 이 책 책 딱 쓰는 거 들어가는 게 되게 두렵고 미루고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새벽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시 반 5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혼자 커피 마시고 바로 글쓰기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쭉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일찍 일어나 본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1번으로 한다 그 다른 것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1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때는 먹는 것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드십시오 한다면 미루는 습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에는 책임감을 유용하라 책임감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다른 사람의 밉보이는 게 싫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책임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활용하라 두 번째 물질적 인센티브가 강한 사람은 실제로 내 예산에서 그 미루는 습관을 없앨을 경우에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그 미루는 걸 유지했을 때 처벌을 확실히 하라 물질적으로 스스로에게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무기력과 두려움에 있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성공 그래서 가장 만만한 프로젝트부터 잡고 만만한 프로젝트도 그것도 세분화시켜서 매우 쉽게 해가지고 작은 성공을 맛봐서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번째고 네 번째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용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미뤘을 때 다가올 수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덮고 그거를 보고 상상하라 특히 하기 싫을 때 그거를 읽어라 문으로 보라 그리고 상상해라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오히려 희망을 이용해라 내가 정말로 이걸 미루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최상의 나의 모습들을 상상해라 특히나 그 모습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면 더 좋다 저는 그거를 제 자신의 모습보다 그때 산티아고에 있었던 그 신부님을 떠오르거든요 4개국을 하셨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미루는 습관을 없애라 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일을 하는 거를 하루 단위로 돈으로 환산해봐라 내가 이거를 성취했을 때의 성취했을 때의 그 모습을 돈으로 바꿔보고 그거를 준비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얼마짜리다 라고 해봐라 마지막으로는 한번 일찍 일어나봐라 한번 새벽형 인간이 돼봐라 새벽형 인간의 완전히 그 5시나 6시쯤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오늘 상쾌함이 있는 상태에서 의욕이 좀 있는 상태에서 1번으로 그 일을 해봐라 이러한 방법들을 자신에 맞게끔 혹은 이걸 종합해서 한번 활용해보신다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게 어떤 조약시했던 미리는 습관을 없애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쟁취했던 것처럼 선의의 경쟁이 있었을 때 경쟁의 우위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이루는데 큰 밑바탕 큰 토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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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